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말을 먼저 띄워드리는 이유는 그 시간 동안에 궁금증을 증폭시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빨리 단말해봐.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도전하시는 분만이 많이 잡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율주행차가 부담되시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음식 재료니까 버리셔도 됩니다. 아, 뭐뭐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거는 응용이 가능한 아주 유용한 표현이겠죠. 영어도 비슷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쓸까요? It's a matter of time. It's a matter. 문제죠. of time. 시간의 문제일 뿐이야. 라고 해서 이 matter 대신에 다른 단어도 쓰는데 좀 이따가 한번 차곡차곡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가장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네 문장을 만들어왔습니다.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야. 네, 이런 식의 느낌인데 앞에가 그걸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누가 뭐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앞에 부분 다 있죠. 그러면 두 부분 나눠보세요. It's a matter of time이 있고요. 그걸 앞에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끊어서 하면 생각보다 쉽죠? 네, 그래서 It's a matter of time. We see that. 아니면 we see it.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Before we see it. 그래서 뒤에 양쪽을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못 모아 하기 전에는 시간의 문제이다. 그래서 뒤에 Before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It's a matter of time. Before we see it.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똑같아요. 글을 사로잡는 것은 아, 글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야. It's a matter of time. 그 다음에 Before we catch him. 그렇죠? 그래서 Before we catch him이에요. 들리는 발음은 catch-him처럼 들리고요. 그래서 나 잡아봐 라고 하는 옛날에 디카프리오 영화가 있었잖아요. 디카프리오. Catch me if you can. 할 때 그 catch, catch 똑같습니다. matter는 영국식 발음이면 matter 이렇게 들릴 테고요. 그 다음에 미국식 발음이면 It's a matter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것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야. 자, 여기서 하나 아까 가르쳐 드린다고 했던 matter 대신에 그거는 시간의 질문일 따름이라고 근데 우리말로는 시간의 질문이란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문제야 라고 해서 우선 question을 씁니다. It's a matter of It's a question of time. 이게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죠. It's a question of time. It spreads. Before it spreads. 그래서 앞에 역시 이렇게 matter of time.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면 question of time. 연결되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녀가 포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It's a question of time. Before 그녀가 뭐하기 전까지는 She gives up. 이렇게 연결하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가지가 나왔지만 커다랗게 얘기하면 matter of time. It's a matter of time. 아니면 question of time. 편한 걸로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Ready? 그걸 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요. 오케이? It's your turn. 네. It's a matter of time before we see it. 됐죠? 그를 잡는 건 말이야. 이게 잡힐 거야. 범인. 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자, your turn. 맞습니다. It's a matter of time before we catch him. Catch him 처음 캐침이 뭐지? 캐침? 캐첩 동생인가? 자, 그래서 catch him. 캐침. 캐침 처음 들려요. 그것이 퍼지는 것은 동작 한번 해보세요. 자, your turn. 맞습니다. before it spreads. 자, 됐죠? 그녀가 포기하는 건 금방 포기할 거라니까 그냥 기다려 걱정하지 말고 your turn. 맞습니다. before she gives up.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앞에 나왔던 내용 자율주행차를 보게 된다. 연결해 봅니다. 자,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야. 그러면 사실 다 나왔어요. It's a matter of time.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before we see. 되게 간단하잖아요. before we see. 뭘요? 자율주행차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efore we see. 뭘 보는 거죠? 혼자서, 알아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self-driving cars 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autonomous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단어가 더 편하기 때문에 self-driving cars. 운전자 없다? 그러면은 driverless car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it's only가 강조하나도 된 거고요.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we see self-driving cars. 은행 강도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야. 이렇게 누가 경찰이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외국인 경찰에 대한 듯한 느낌으로 it's a matter of time before we catch 이거잖아요. it's a matter of time before we catch 까지 다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힘 대신에 the bank robbers 그 은행을 턴 강도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the bank robbers 물론 좀 끔찍하지만 예를 들면 영화 같은 데에서 ok, it's a matter of time before we catch the serial killer 연쇄살인범을 잡는 건 시간 문제야 이런 대사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화재가 통제불능으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it's a matter of 써도 되고요. it's a question이라고 써도 되고요. 강조하고 싶으시면 just 하나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니면 only 방금 전에 나온 게 just였고요. 여기가 only였죠? it's only a question of time before, 뭐 하기 전에 the fire spreads 그렇죠? the fire spreads 통제불능이니까 통제를 벗어났다 해서 out of control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단, 이때 the fire 대신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퍼질만한 것들 소문이 퍼지다 질병이 퍼지다 어떤 생각이 퍼지다 사상이 퍼지다 다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the fire 대신에 the rumor spreads 아니면 the disease spreads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강조하시려면 only나 just 쓰시고 없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얘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딱 이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연습은 두 번입니다. 오케이, try it again. 다행히 Hope 좋 via 없 försö Brock 수 realm 여러분이 pesticides 이 놈의 ل studying Bob ero 자,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보게 되는 것은 그 보기 전까지는 바로 시간 문제일 따름이야. 알았더니 B의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운전자 없는 그런 차량들이 아주 도초에 있겠구만. 그래서 흔해지겠지라는 표현까지도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자, 가볼까요? It's just, 아니면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we see. 그 다음에 self-driving cars. 자, 그랬더니요.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yep, the driverless, 운전자가 없는 vehicle.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를 cars를 좀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음이 비클이 아니고요. Vehicles, vehicle. 잘 안 되신 분은 리어카, vehicle.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좋겠습니다. We'll be everywhere. 어디든 있다 이 표현도 중요하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흔해지겠다는 뜻입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just right here as many times as you want.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keep it up. Thanks a lot. Bye.